안녕하세요. 면쌤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가야할 길을 찾도록 안내해주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많이 웃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첫인상이 하프를 결정하기 때문에 밝게 웃는 표정으로 기선제압부터 해주세요. 반면 하지 말아야 하셔야 하는 것은 등받이에 딱 기대서 면접을 보신다던가 아니면 다리를 막 떠신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건 절대 하지 마셔야 하고요. 또 사전조사서 발표하실 때 너무 종이를 이렇게 위에까지 들고 읽으시면 여러분의 눈빛을 면접관이 볼 수 없습니다. 내려서 읽어주시고 좀 편한 자세로 등을 딱 빳빳하게 펴고 말씀해주시는 연습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사전조사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웬만하면 서술형 작성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서술형으로 작성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자꾸 그 서술형 작성한 거에 의지를 하게 돼요. 그거 그대로 읽고 싶어서 면접관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종이에만 고개를 푹 밟고 읽게 되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개조식으로 쓰고 말을 이어서 하시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 면접이 여러분의 답변이 좋다 안 좋다를 판별하기보다는 이 친구가 같이 우리랑 일할 수 있는 친구일까? 이 친구가 고객을 응대를 잘할 수 있는 친구일까를 가장 우선적으로 보기 때문에 혹시 면접 보시다가 어 나 이거 좀 망한 것 같다. 나 이거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이 드셔도 난 할 수 있다. 난 밝은 사람이다. 나는 고객 응대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밝게 웃고 응대해주시면은 여러분 분명 좋은 결과 갖고 가실 수 있으니까 절대 면접 중간에 멘탈 흔들리시면 절대 절대 안 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유상통 모의 면접으로 오면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제가 더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정말 초롱초롱한 눈으로 하나라도 더 가져가시라고 열심히 작성하시는 모습이 오히려 저한테 힘이 되고 제가 에너지를 얻어가거든요. 제 생각엔 면접관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밝은 느낌, 좋은 에너지 면접관에게 전달해주시면은 면접관도 무조건 여러분을 탁 선택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밝은 이미지로 면접 다녀와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다 합격하실 거라고 믿고 합격자 후기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인혁이라고 하는 강사입니다. 면접 백신을 놔주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긴장되고 압박되는 그러한 면접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면접 백신을 맞고 실전 면접에서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역량이나 품성들을 잘 보여줄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뭐냐? 침착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듣고 잘 얘기하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 경청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아이컨택도 있겠고 좀 고개도 끄덕이면서 소통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얘기를 잘 들어주시고 또 얘기를 함에 있어서는 생각을 좀 정리해서 좀 구조화시켜서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면접관이 듣고 싶은 내용을 듣기 좋아하는 형식을 듣기에 적절한 분량으로 좀 표현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면접을 가실 때 꼭 세 가지 정도는 준비를 하고 가셔라. 아이돌 그룹도 있었죠. 2PM. 두 가지의 P와 하나의 M을 꼭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P는 프라이드고요. 자신감을 갖고 면접에 꼭 임하셔야 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패션입니다. 좀 더 열정을 갖고 에너지를 갖고 면접에 임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M은 멘탈입니다. 공무원 면접이고 개리직 면접입니다. 사담을 나눈 자리가 아니고요. 단순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본인을 포장하고 과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면접은 80%의 팩트와 20%의 페이크가 필요한데 본인의 장점을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적인 멘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꼭 성공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멘탈 지킴이 한판 면접 윤소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노우 유어셀프 유캔 스피치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돌아보시면 어떤 얘기든지 하실 수 있고 또 면접장에 가셔서 빛나는 자기 모습을 또 보여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뾰족하고 명쾌한 여러분만의 컨셉을 찾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아 나는 이런 강점이 있어 라는 부분들을 그냥 모호한 단어 말고 면접관이 바로 느낄 수 있게끔 고민을 좀 많이 해주는 게 합격으로 가는 방법일 것 같고 이것만은 꼭 피해주세요 라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너무 자기 반성적인 태도를 꼭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면접이 장점을 이야기해도 모자란데 고해성사 같이 면접을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꼭 피해주셔라. 여러분마다 다 고유의 콘텐츠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보지 않았을 뿐인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경험이 좀 부족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내가 괴리직으로서 명확하고 뾰족한 직무 강점이라든지 또는 직무 경험이 없으셔도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우리 다 너무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어필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면접장에 가시는 게 제일 베스트 오브 베스트다. 면접관을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이 주제에 대해서 내가 이분한테 설명한다는 느낌을 가지시는 게 중요한데 사람들이 다 안내방송 같아요. 네, 현황입니다. 기대 방안입니다. 효과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는 이런 겁니다. 라고 발표의 주인이 되셔서 그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려는 포인트를 좀 살려주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커트라인에 계신 분들 그날 내 무대잖아요. 즐겁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면접관들이 하는 얘기도 리액션 해주면서 맞아요, 면접관님. 그래도 제가 부족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소탈하고 쿨한 모습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축되어 있지 마시라고 나에 대해서 좀 잘 보여주고 재밌게 신나게 한번 놀고 오면 세상에 내가 합격이라니? 이런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리고 커트라인 합격 사례 너무 많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포기만 안 하면 반드시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맞아요. 면접에는 정답이 없으니까 어떤 정답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을 드러내는 게 그게 바로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거침없이 드러내고 마음껏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합격의 그날은 반드시 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힘내셔서 재밌게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루맨입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아실지는 모르겠으나 루맨이라는 이름 자체가 빚이라는 의미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 특히 여러분들처럼 면접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리고 울고 있는 그런 분들을 워낙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런 네이밍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아라. 희망이 있다. 힘내보자. 이런 의미로 이렇게 루맨 이런 뜻을 알려드리고 싶네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 면접에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내용이 먼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면접관에게 끌려가는 그런 면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도하는 면접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먼저 해주고 싶고 그리고 말씀을 하실 때는 본인이 자신이 없는 이런 목소리나 태도 그리고 눈빛 이런 것들은 진짜 안 됩니다. 가능하면 내 앞에 고객이 앉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해보려 하시는 것이 그래도 좋습니다. 면접은 거기에 정중함, 예의, 예절 이런 정도만 있으면 충분할 거예요. 일단 멘탈은 3주차에 많이 무너집니다. 3주차가 되면 오른 방향으로 가는 분도 있고 그래도 많이 좀 버벅거리는 분도 있고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것이 눈으로 보입니다. 내가 설령 못한다 하더라도 이 멘탈은 상당히 중요해요. 너무 많은 거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시는 게 좋고 사조서를 그래도 깔끔하게 5분 안에 내가 잘 얘기를 하는 연습부터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 이것을 먼저 하시는 것을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다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후회 없이 보낼 수 있도록 시간을 보내십시오. 면접장에 가서도 면접관에게 내가 이 얘기는 꼭 하고 오겠다 이런 이야기를 정확히 내가 설정하고 가셔서 얘기하고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꼭 여러분들이 후회 없는 면접이 되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다들 힘내시고 꼭 합격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게리직 면접의 여정을 도와드릴 이태원 컨설턴트입니다. 개인별 역량과 경험을 최대한 살려드릴 수 있는 맞춤형 컨설턴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나의 경험들을 게리직 맞춤으로 이끌어드리고 철저한 역량 위주의 어떤 방향성 재질을 바탕으로 최종 합격의 길로 인도해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반드시 좀 피해야 되는 이런 습관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다소 추상적으로 답변을 하시거나 아니면 좀 과장하고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좀 더 꾸며내시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꼬리 질문에 정말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공정하고 청렴하는 이런 공무원으로서 정신자세에 위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솔직하고 정직하게 자신감 있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잘 하시는 분들이라도 면접만 가면은 좀 얘기가 잘 안 나오고 좀 장화하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좀 꼭 합격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조금은 내려놓고 내 모습을 좀 자신감 있게 보여준다고 생각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좀 너무 절실하게 된다면은 나도 모르게 좀 쓸데없는 생각도 들고 이것이 정말 다 정답이 맞는지 이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맞는지 이렇게 말을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것조차 고민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오히려 조금 내려놓고 아 내 모습을 정말 후회 없이 보여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하신다면은 반드시 원하시는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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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gyptians! 11시19ой. mittunte Snitchh Girls! 워 subsequently 하네요 nationalenter outer 바로 mega 후 진짜 너무 편잡해 에 multipl binary flesh